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. 시절인형, 타이밍이 있어요. 카르마가 무르익다가 탁 열매를 맺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요. 농사에 다 때가 있듯이. 씨 뿌려놓고 바로 열매 바라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씨를 뿌려놔요. 거기에 자라요. 우린 잘 몰라요. 자라고 있는 줄을. 그게 딱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. 열매 안 맺을 도리가 없습니다. 그게 딱 인생의 어떤 시절 인연으로 찾아오면요. 그냥 여러분 끌려가시는 거예요.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동안 무수하게 씨를 뿌리고 배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향유 안 할 수 없습니다. 좋은 거건 나쁜 거건.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인 노력들이 때가 되면 딱 열매 맺는데 그렇게 공들여 키운 셈이 돼요. 열매만 내가 향유하기 싫다.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때가 있어요.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결과를 내려고 하면 잘 안 되죠. 깨어서 시절 인연을 당장 보려고 하지 마시고 깨어서 자명한 쪽으로 내가 처한 카수바경 내가 처한 카르마는 그대로 수용하되요. 어떤 일을 겪든지 수용하세요.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미로 경영을 하다 보면요. 한 수 한 수 놓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육바라미로 과보가 맺혀서 내가 수확하게 됩니다. 그 때에 다가가면요. 분명히 시절 인연이 도래할 때 같으면 느껴지죠. 왜냐하면 더 거부할 수 없는 카르마의 업력이 작동합니다. 내가 어떻게 한 거 하기 힘든 업력이 작동해요. 그래서 어떤 결이 보여요.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. 결이 보이고 열매 맺을 때 한 거 하기 힘들어요. 그 열매 맺을 때 항상 나와 남과 함께 누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육바라미로 향유하려고 노력하시기만 하면 돼요. 그 열매 맺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때가 물이 익어서 터진 거기 때문에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. 안 될 일 안 될. 될 일 될. 될 일은요. 될 일은 실수를 해도 자꾸 더 잘 돼요. 잘 되는 쪽으로 굴러갑니다. 아버지가 그쪽으로 굴려요. 안 될 일은요.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게 틀어집니다. 신기하죠. 적절한 타이밍이 또 있어요.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고.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러죠. 그리고 다 시절 인연과 관련된 건.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등장하느냐. 이런 게 다 인생에서 중요합니다. 인연에서. 그게 거대한 카르마의 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. 흐름 속에서. 그냥 그 한 건 한 건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. 그러니까 애초에 정해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뿌리고 배양했던 것의 결과물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. 육바라멜에 맞는 또 실을 계속 열심히 잘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당장 애고가 원하는 상황으로 안 돼도 결과적으로 다 잘 되게 된다.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승명론은 아니에요. 단순한. 우리가 뿌린 거는 책임져야 된다. 단 지금 또 우린 뭘 뿌리고 있는지 돌아보자. 좀 더 중요한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